현재까지도 남북한 경제 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뽑히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 정주영 회장은 방북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양이 기름 위에 떠있다. 북한의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로부터 30년 전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도 서해와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환산같이 수천조원에 달하는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기록된 바 있고 이를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표현도 있는 우리 주변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걸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건 엄밀히 말해 틀린 말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2004년부터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58km 해상에 있는 동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진류를 생산했기 때문인데요. 이 가스전에서의 시추로 대한민국은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되는 양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적어 여전히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했는데요. 그마저도 고갈돼 작년을 끝으로 생산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다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되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산유국 지위를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유전과 가스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의외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북한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대로 정주영 회장은 당시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정일과 만난 뒤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기름을 들여오기 위한 파이프라인 가설 작업을 곧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계획은 2001년 정 회장의 타개 등 여러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는 김정일의 말을 외교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 정도로만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전형적인 북한식 허풍이나 과장으로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데요. 남북한 외의 다른 국가들도 북한에 석유가 있다고 보고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석유 개발 회사인 아미넥스가 2004년 북한과 원유 탐삼이 개발 계약을 맺었던 게 대표적인데요. 북한과의 마찰로 2012년 철수의 용두삼위로 끝났지만 당시 탐사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였던 마이크 레고에 의해 북한에 석유가 매장된 건 사실이라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레고는 자신이 북한에서 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석유 탐사와 잠재력이란 보고서를 작성해 2015년 9월 석유 관련 지구과학 전문지인 GOX 프로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그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40억에서 50억 배럴로 추정되는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란 걸 증명하듯 2013년 몽골의 정유회사 HBO1이 말레이시아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북한의 국영 정유회사 승리화학연합기업소에 지분 20%를 인수하고 유전과 가스전 탐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역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해 2017년 중단됐습니다. 영국, 몽골, 말레이시아 등 이미 여러 국가가 북한 석유 탐사나 개발을 시도했던 걸 보면 북한에 석유가 있다는 것 자체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유전이나 가스전들의 경제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있다 해도 북한 스스로 개발할 기술력이 부족한데다 HBO1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북 제재로 외부 힘을 비힐 수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석유 탐사나 개발은 향후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가 크게 개선된 뒤에야 가능하다고 봐야 하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개발할 수 없는 북한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요. 바로 한반도를 산면에서 둘러싸고 있는 바다입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이 바다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앞에서 말한 동해 가스전을 해상에 설치해 시추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바다에서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중요한 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 추정되었기 때문인데요. 1968년 유엔극동경제의원회에서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에는 서해와 동중국해 주변 대륙붕에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북한의 유전 중 실제로 시추가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곳이 에머리 보고서에서 말한 서해 대륙붕에 해당하는 서한만 분지인 걸 보면 의미심장한데요. 현재 중국 최대 해상 유전인 보아이 유전도 서해에 서부인 보아이만에 있고 해당 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유전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걸 보면 보고서의 내용은 거의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은 대륙붕을 중심으로 한 해저 자원 개발이 본격화된 건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했던 트루먼 선언 이후인데요. 미국 해안에 인접한 대륙붕의 하층토와 해저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이 미국의 관할권과 통제하에 있다고 한 이 선언은 곧바로 각국의 해저 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이 되었고 1958년에는 대륙붕의 정의와 경계획정 규칙을 명시한 대륙붕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륙붕 협약에서 경계획정 기준으로 삼은 게 기준선상 가장 가까운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선을 경계로 삼는 등거리 원칙이라 해안선이 튀어나온 나라가 움푹 들어간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대륙붕 경계획정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빈번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의 북해 대륙붕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상 최초로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 사례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독일 등 미가입국이 상당수였던 대륙붕 협약의 등거리 원칙은 국제관수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륙붕은 연안국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봐야 하고 그 경계는 각국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이 나온 건 1969년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된 지 1년 후인데요. 이 판결과 보고서 내용의 근거에 중국과 한국, 일본, 대만 등 사해와 동중국해 인근 국가들은 자국 주변 해역에 광고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1970년 1월 1일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 및 시행했고 5월 30일 시행령 제정과 함께 7개의 해저광구를 설정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7광구가 바로 이때 설정된 겁니다.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약 280페리에 이르는 해역에 설정된 7광구는 69년 판결을 근거로 동중국해 대륙동이 오키나와 해구에 의해 단절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7광구가 다른 해저광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건 에머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대만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지점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7광구입니다. 그로부터 36년 뒤에 나온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일슨센터의 보고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870조 원이나 됩니다. 두 보고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제주도 근처에 세계적 규모의 유전과 가스전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7광구의 범위가 과거 일본이 대륙붕 협약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주장한 대륙붕 경계와 중복된다는 건데요. 이에 양국 정부는 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78년 발효해 7광구에서 공동으로 자원탐사와 채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44년이 지난 현재 이 7광구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건 이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까지 이제 6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협정 연장이나 파기 통보 시한은 2025년 9월까지라 협정 연장을 할 수 있는 기한은 3년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만일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현 7광구 지역 상당수가 일본에 귀속되는데요. 82년부터 유엔해양 법혐약에 따라 대타적 경제 수협 개념이 도입돼 기존 69년 판결과 달리 연한국에서 200헤리 이내 해저와 하칭토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어서입니다. 이 이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대로 협정 만료나 파기 시 오키나와와 캐슈에 가까운 7광구 대부분은 일본계 되는데요. 따라서 이대로면 일본이 협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예 파기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에도 7광구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이를 알고 있는 일본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인데요. 협정에는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 협정에 따라 공동 개발 시 나오는 석유나 천연가스는 양국이 반으로 나눠가지는데 이게 만료가 된다면 일본이 다 가지 다시 피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개발해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경제성 부족을 명목으로 86년 개발 중단을 한 후 7광구에서는 시추는커녕 탐사도 못하고 있지요. 일각에서는 일본이 협정 연장하자고 빌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7광구 옆에 있는 4, 5광구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7광구에 대한 빨대 효과를 노린 건데요. 빨대 효과는 원유 시추 과정에서 압력차로 원유가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즉 7광구랑 가까운 곳에서 원유나 가스를 시추해 7광구 걸 우리 쪽으로 끌고 오자는 건데요. 4, 5광구 모두 시추가 이뤄진 적이 있고 탐사가 덜 된 곳들도 많기에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4광구랑 가까운 지역에서 가스와 원유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불행 중 다행히 6-1광구 울릉분지 방어 구조에 동해 가스전에 15배에 달하는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작년에 시추가 진행됐지만 120도의 해저 지열로 인해 중단됐습니다. 시추 재개를 위해 6-1광구 지진 데이터 수집과 울릉분지 해저 지질 특성 파악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인데요. 잘 이뤄져서 우리가 다시 산유국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